CLF 1주차 일정의 마지막 날 아침, 다양한 교파와 국적을 가지고 모인 목회자들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한 나라와 지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을 포함해 1,2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두 보금 앞에 마음을 합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함께하는 마지막 오전 강연, 박옥수 목사는 다니엘 9장 말씀을 통해 이방인의 때에 영원한 속죄의 보금을 널리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성령과 함께 화물이 마쳤습니다. 죄가 끝이 났습니다. 죄가 끝냈습니다. 인iquity has been reconciled. 그리고 우리는 그날의 위로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에게 지고든 우리에게 지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를 받았으면 우리에게 지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정말 저의 사랑을 모를ura 보다. 나를 믿고 지도를 복귀하는 것은 매우 복귀한 것이다. 이 컴퓨터가 기능했을 때 두고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주간 CLF 과정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있던 목회자들은 미국 각 지역으로 흩어져 민박을 하면서 2주차 일정을 보낼 예정입니다. 10일부터 시작된 2주차 일정. 목회자들은 미국 전역으로 이동해 각 지역 교회에서 지내며 성경 세미나 및 교제를 이어나갑니다. 그 중 뉴욕의 교회를 둔 목회자들은 기쁜소식 선교회 목회자들을 자신의 교회에 초청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일이었던 10일, 메네틴에 있는 베네스다 복음 국제교회에는 기쁜소식 메네틴 교회 송충한 선교사와 기쁜소식 원주교회 이한규 목사가 방문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충한 선교사가 성도들에게 CLF를 소개하고 기쁜소식 메네틴 교회 합창단은 찬송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아벨 웨드라고 담임 목사가 기쁜소식 선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이한규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죄를 절대 허용하지 않기에 죄사함을 정확하게 받아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얻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된 선도들의 반응이 그암으로 뜨거웠습니다. 아벨 웨드라고 목사는 이날 예배에 선도들뿐 아니라 동료 목회자들까지 초청했습니다. CLF를 통해 얻은 것들을 이 세상에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기쁜소식 선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벨 웨드라고 목사는 이날 예배에 선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저는 아주 즐거워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많은 의미가 오늘의 배송을 하고 싶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은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요정의 의미를 전하고 싶다. 좋은 일을 아벨 웨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요정의 의미를 전하고 싶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요정의 의미를 전하고 싶다. 아벨 웨드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벨 웨드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후에는 맨에팅 교회에서 그룹 교제가 진행됐습니다. 이한균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 교제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며 성경을 읽으며 가진 의문과 질문들을 다시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성령의 인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세례 등 부정확했던 개념들을 다시 정립하고 신앙과 목회에 필요한 선을 그었습니다. She experience has been a wonderful one for me. I came here with an open mind and open heart I didn't know what to expect but what I did receive has been something amazing. I've been preaching the gospel for many years but I've never heard it quite like this.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이 있어서요. 특히 죄와 상상의 상상을 통해 상상의 상상의 상상, 그리고 전혀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그 cross의 전체는 정말 일과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의 신앙에 대해 이 cross의 전체는 정말이 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알게 된다면 믿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바래 attackers입니다. 어떤 수호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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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시작하기, 이런 것 같으면, 그러면 외국을 바꾸고, 지내준의 부서에 따라, 그런데 지금은 모두 끝났습니다. 전혀 그리고 어, 여기를 더 сделали 이러는 것과 이기해야 할 수 있는 것과 여기를 더 종료될까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 your repentance 여기를 더zust 아니요. 근데 이제 다 끝날. 그래서, 제가 바지러워지면, 지금 이 가르치럼, 이 가르치럼, 이 가르치럼, 이 가르치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던 것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나를 흘렀고, 내 죄로, 진을 다 내밀고, 진을 다 해밀고, 진을 다 내밀고, 진을 다 내밀고, 진을 다 내밀고, 진을 다 내밀고, 그래서, 당신이 위협의 삶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I really want to take back with me I have to share this with my leadership team I have to share it I am chairman for the Portmore Ministers Fraternal in Jamaica I will be raising these issues with a group of pastors between 30 to 50 pastors in Portmore and just sharing this with them and say hey maybe their own ministries and their own church groups can be enhanced as we begin to approach the word of God in this way it's been a fantastic experience for me and I'm very very grateful to be a part of it thank you so very much 12일부터는 장소를 옮겨 뉴욕 플로싱에서 성경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플로싱에는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거주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루터교회 예배당을 대관해 오전과 저녁에는 성경세미나를 오후에는 CLF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경세미나에서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안의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생명을 바꿔서라도 우리를 얻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5시 30분경에는 CLF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2주차 일정에 참석 중인 목회자들 외에도 뉴욕에 거주하는 다른 목회자들도 함께 성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통해 오늘날 사람들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현실이 아닌 성경을 보며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임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다행히 마지막으로 의원에게 의원을 주의하고 의원의 정의에 의해 의원을 연구하는 것과 의원을 주의하고 의원을 겪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은 의원의 의원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과 의원을 주의하고 의원을 지켜야 하는 것과 의원을 주의하고 의원을 주의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의가 이것은 Absolutely not by works, but it is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Him paying the price, and for us to understand that through that justification, not fulfilling the works of the flesh, but by the Spirit understanding that if we believe, then we are justified. If we believe, then it's imputed unto us to be righteous. Amen. And before I came here, we have been working to educate our people concerning what Christ has done for us generally on the cross of Calvary, but there are times that we are overburdened with this guilt of human effort and trying to do everything in ourselves as to help in the process, and this burden of guilt has somewhere been hidden on the inside, but it's an opportunity and this opportunity provided a new atmosphere and environment for us to know that the process of salvation has no human effort. Christ has already paid the ultimate price for us, and all we need to do is accept His forgiveness, accept His righteousness, and then walk in divine freedom. And this is very important for the church today, so this burden of guilt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right, we have to live right, and it takes away from what Christ has done on the cross of Calvary. And the Bible says that it's by grace that we are saved. It's not of works, it's a gift of God, it's not of ourselves, so we cannot boast. And so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the Bible says He is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cleanses all from all the righteousness. And this opportunity that CLF New York has provided for us, has given us a new way to reinforce the message of hop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nd I'm just happy that I was a part of it. . 아멘